자, STX가 제가 저번에 영상 찍었을 때 이제 정말 13,000, 이쪽 12,500원 라인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매도하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왜 제가 여기서 매도하라고 했죠? 아직 STX가 분명히 우리 목표가는 3만원이에요. 저는 3만원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악재가 좀 있다. 그리고 여기 부분에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났어요. 61선이 121선으로 하방을 뚫었다는 거는 분명히 하방 추세가 이어질 거다, 잠시. 그리고 지금 상황이 맞물린 게 내년 1월 4일이었나? 이때 시장의 물량이 풀리죠. 신주의 수권 사채 전환으로 인해서 유통 비율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의 얘들의 주식이 더 풀렸기 때문에 그만큼 할인돼서 거래돼요. 할인돼서 거래된다는 게 뭐냐. 주가가 좀 더 싸진다는 얘기예요. 더 늘어났으니까. 적어야지 올라가고. 이건 다들 아시잖아요. 어떤 영향인가. STX를 아시는 분도 아실 거예요. 분명히 아직 호재는 풀려 있고요. 지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2024 비즈니스 트렌드 보면 10가지가 있어요. 10순위까지 해가지고. 이 중에 3위가 뭐냐면요. 원자재예요. 원자재. 원자재 전쟁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STX는 이제부터 어떤 회사로 불리죠? 핵심 광물. 핵심 광물 종합 상사예요. 지금 뭐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은 수혜주 운하 인접 지중해 허브왕도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권도 확보했고. 지금 또 뭐예요? 인도의 니켈 광산에서 고순도 니켈 발견돼가지고 거기도 지분도 생각보다 많고. 또 얘들은 알아서 또 보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지금 사실상 얘는 호재는 이미 다 나온 상황인데 아직 1월 4일에 시장이 풀려가지고 그때 파장 때문에 아직 상승폭이 제한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볼 건 뭐냐. 단기 2평선을 잘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단기 2평선이 뭐죠? 5일선, 11선, 21선입니다. 요 3개가 차트가 하락하고 있을 때 일자로 만나는 구간이 있어요. 딱 지금이 아마 한 며칠, 2, 3일 정도에 만날 거예요. 일자로 딱 만나는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만나는 구간이 있을 거예요. 일자로. 일자로 거의 이렇게 된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마 한 2, 3일 정도 뒤일 것 같은데 지금 딱 그 시기예요. 저는 지금 잠시 그 대신 매도는 항상 언제 하냐면요. 12월 마지막째 주 12월 마지막 주에 항상 매도해야 돼요. STX는 진짜 왜냐하면 그때 이제 그때부터 쓸 매도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때 그 때문에 시장이 추가 상장되는 것 때문에 악재가 있고 호재가 있지만은 이 악재도 이미 다시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 호재가 됐다가 다시 악재 때문에 빠지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 악재가 반영이 되고 나서 그 전에 또 호재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봤을 때는 대신 시간이 조금 걸리는 종목이다. 여기에 물리신 분들은 13,000원 밑에 가격이면요. 어떻게든 물량도 담아서 추가 매수하셔야 돼요. 이게 팩트입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어려운 종목은 아닌데 제가 이렇게 가격대에 손절가 언제 팔아야 되고 언제 사야 되고 목표가 얼마고 말씀을 드려도 다들 까먹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딱 이렇게 STX 대응 전략집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제가 여기에 시나리오별로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 A안, B안 해가지고 매수가 손절가 추가 매수가 다 적어놨어요. 전략을 다 적어놨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아요.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60대 어르신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따라할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해놨어요. 정리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고 매매하셔도 아마 수익 크게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또 제가 또 여러분들 연락처를 알아야 보내드린다고 하겠죠.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010-5929-7823 이쪽으로 간단히 STX 딱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로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제가 이분은 이거 자료 필요하신 분들 해가지고 바로 보내드리겠죠. 그래서 딱 STX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필요하신 분들 이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죠? 돈 벌기 위해서인데 왜 지금 현재 읽는 분들이 상당히 많냐 이 읽는 분들의 특징이 다들 똑같아요. 어떠한 행동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거를 빨리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거 앞으로도 계속 잃을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주식이 손해나고 있는 게 많다 하시면 지금부터 제가 한 이야기 집중해서 들으세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있는 종목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울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 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가 이거 절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손절가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3프로TV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 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 거 뭐 좋다고 하고 하는데 이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는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아 그때 살 걸 아 그때 팔 걸 이거예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돌아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점하는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이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그런데 이게 맞아버리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수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 나오고 수익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여기 나와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 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 2일차 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아요. 실제로 들어가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사실 수익자료 너무 안 와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 여러분들도 뭐 안 보여요. 맞잖아요. 수익자료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 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 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에서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보면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해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라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가지고 그대로 복리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 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원, 200만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온지 설명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방 들어오시는 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보시면요. 여기 채널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여기 채널 링크가 있어요. 카카오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방 링크를 누르시면 뭐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놓으니까 하도 광고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를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것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데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 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여기 보시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 카카오톡방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서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서 아는 정보 주식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방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지 말은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